제가 저를 소개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사회를 맡아서 진행한 박진입니다. 가수 박진,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리면서 마지막 제 순서를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하늘은 아리랑본의 공연단의 모든 공연 순서를 마치고 매달 두 번째 일요일이거든요. 두 번째 일요일 여러분, 다음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의 포즈베임이 제 노래입니다. 발짝 웃어봐, 후회하지 않아 나를 느껴면 더 행복할 거야 빈칸을 채워, 마음을 채워 사랑을 함께 나누면 되지 뭘 그렇게 끙끙 내놔요 이 순간부터는 대박들인 거야 인생이란 볼게 있는 사랑이 이어가니 가로, 세로, 어머를 살며 내일을 향해 가다가다 힘든 그날이 오면 너와 나 손을 꼭 잡고 너와 나 손을 꼭 잡고 사랑께 기도할 거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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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은 힘들겠다고 사랑에 퍼질게 퍼지는 마지막은 해피, 해피엔딩 여러분의 사랑은 해피엔딩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발짝 웃어봐, 후회하지 않아 나를 느껴면 더 행복할 거야 빈칸을 채워, 마음을 채워 사랑을 함께 나누면 되지 뭘 그렇게 끙끙 내놔요 이 순간부터 흔들린 거야 인생이란 볼게 있는 사랑이 이어가니 가로, 세로, 어머를 살며 내일 향해 가다가다 힘든 그날이 오면 너와 나 손을 꼭 잡고 너와 나 손을 꼭 잡고 사랑께 기도할 거야 제발 제발 더 이상 힘들게 말자 내 사랑은 해피엔딩 퍼지는 마지막은 해피, 해피엔딩 수혈구 감사합니다. 대단해 감사합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두번째 제 노래, 메들리로 남진씨의 노래와 윤슬씨의 노래를 묶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과 함께해 부터 보내드립니다. 자, 같이 크게 한번 바꿔 감사합니다.